대체로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씩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왠지 지금이 좀 기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연구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로 기사에 많이 나오는 언급된 것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가격지수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기사 내용이 팩트인지는 한번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뷰어에서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전국 단위로 상당히 상세하게 지수와 변동률이 나오고 그걸 직접 살펴볼 수 있는데요. 수도권만 한번 보시죠. 수도권을 보시면 2022년 말에 마이너스 2.6%로 하락폭이 계속 커졌다가 그 뒤로는 점점 하락폭 자체는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38%에서 마이너스 0.89%로 하락률 자체는 어쨌든 줄어든 것은 그거는 팩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자체를 이제는 하락은 뭔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 상승장이 도래한다. 이제 상승으로 반전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는 한번 반대의 사례를 찾아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좋겠어요. 2013년이 어떤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집가수의 바닥이었고 2014년부터는 서서히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서서히 올라서 많이 올랐죠. 그 뒤로. 2013년부터의 매매가격지수의 변동률을 보시면 조금씩 2014년 말 이후로 좀 오르다가 이상하게 2014년부터는 또다시 좀 내려갑니다. 이건 뭐 서울로 봐도 이제 뭐 마찬가지이고요. 심지어 희한하게 또 용산구는 뭐 계속 그냥 하락만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표를 보고서는 지수 자체가 뭐 오르다가 내린다라고 해서 뭐 하락장이고 뭐 이렇게 내리다가 오른다라고 해서 상승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저런 지수의 변화라든가 하락폭, 상승폭만 가지고 그 변화를 가지고 앞날을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 특히나 또 기간이 긴 게 아니라 좀 짧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간을 이런 것도 좀 흐름사항인지 아니면 잠깐인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 주택 매매가격지수의 변동률 흔히 우리가 이제 기사를 보면은 어, 몇 파인트 올랐다, 몇 파인트 떨어졌다 이거를 많이 주목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산정되는지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변동률을 산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해서 이 위와 같은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집값은 20억에서 18억으로 한 10% 떨어지고요. 지방은 한 5억에서 6억으로 20%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 두 개를 합한 게 25억에서 24억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아, 뭔가 전국에 이런 다 합친 집값이 4% 하락했구나.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부동산에서 쓰고 있는 저 재본수지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서울은 10% 하락, 20억에서 18억으로, 지방은 20% 상승. 그러면 10% 하락과 20% 상승을 서로 버무려서 4% 상승.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화율 자체를 갖다가 이제 기하평균 방식으로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똑같이 지금 변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시가총액 방식으로는 4%가 하락한 거고 이 재본수지수 방식으로 쓰면 오히려 4% 상승한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다른 결과인데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느냐. 사실 이 위에 방식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코스피 주가지수 같은 게 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냐 내리냐가 코스피 지수 자체를 또 많이 좌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지방이 20% 오른들 서울이 10% 떨어지니까 결국은 합치니까 하락한 거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뭐냐면 물가지수를 구할 때 저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추나 무 이런 게 아무리 오르고 내려봤자 텔레비전처럼 비싼 게 조금만 오르내려도 상추나 무가 변한 거는 물가지수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TV나 냉장고 같은 게 움직이는 게 그냥 물가지수로 다 그냥 좌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물가지수는 상추 20% 오르고 냉장고 5% 오르고 이런 거를 서로 각각 다른 가중치를 둬가지고 이 변화율 자체를 갖다가 이제 기하평균을 해서 저렇게 산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지수 같은 거를 볼 때는 이 방식이 효과적인 거고 어떤 자산의 변화, 자산 가격의 변화 같은 거를 주가지수처럼 그렇게 볼 때는 위와 같은 방식이 이제 효과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 그래? 우리나라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뭐 몇 프로 올랐어? 이런 거를 보면서 흔히 많이 나오는 또 어떤 기사라든가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집값이 다른 나라들보다 되게 안 올랐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령 미국의 유명한 그런 주택 가격 산출하는 지수인 케이스 실러 지수는 이런 시가총액 방식으로 지수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수가 이렇게 물가지수 산정하듯이 재본수 지수를 쓰다 보니까 서울이 많이 올라도 다른 데들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면은 그냥 지수 자체가 별로 안 오르게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서울 사는 사람한테는 집값이 많이 오른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지수로는 서울 말고 다른 데들은 안 올랐으니까 이걸 다 상승자들끼리 서로 기하평균해서 전체로 합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집값이 거의 안 오른 것처럼 지수가 그렇게 보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 저희는 기존에는 그냥 몇 퍼센트 하락이냐 몇 퍼센트 상승이냐 로그어에 초점을 맞췄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값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흔히 이제 부동산114, KB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이렇게 세 군데가 주로 이 주택가격지수를 공표를 하는데 세 군데가 서로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게 방식이 저렇게 다 다른 게 우선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점을 먼저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가 너무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만약에 오히려 현실이 맞도록 그럼 뭐 실거래가 통계만 사용해서 좀 지수를 만들면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저렇게 전문가들의 감정가 중심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게 너무 현실과 다르다면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싶었는데 작년 가을쯤에 이제 마포구의 한 아파트가 이제 호가는 15억인데 딱 한 채가 8억에 거래가 됐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에 그때 충격을 주다 보니까 당시에 막 기사도 막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요. 여기 실제로 이 실거래가 출현을 봐도 무려 1년 가까이 거래가 없다가 15억이 8억으로 딱 실거래가가 찍힌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실거래가로만 직수를 만든다 하면 갑자기 마포구는 50% 하락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수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게 또 맞느냐라는 거예요. 저게 어떤 사정이 있는 거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50% 하락이면 그 50% 한 가격에들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저것만 특이치라면은 지수를 50% 하락이라고 이렇게 저 실거래가만 반영을 해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정말 사고 팔고 거래가 주식처럼 많이 일어난다면 실거래가만으로 그 지수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저희 보신 것처럼 이렇게 주택이란 게 워낙 비싼 거다 보니까 또 거래가 안 될 때는 너무 없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추정치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 보기에는 실거래가가 저렇게 나왔긴 해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래 가능한 가격대는 이거다라는 식으로 그냥 다른 가격을 이제 찍어서 재소화하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는 또 거래가 아예 2, 3년 동안 없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또 실거래가를 하기에는 또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약간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할 포인트가 집값이 막 상승하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이제 실거래가가 곧 이제 감정과 비슷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지수가 잘 반영이 되는데 하락장일 때 거래 자체가 없으면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하락이 아니라 그냥 횡보하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하락장일 때는 오히려 저 지수가 좀 이렇게 하락폭을 낮게 산정을 한다 그 부분도 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런 지수를 보면은 IMF 때 사실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집값이 거의 반토막들 난 곳들도 많았었는데 실제 지수 떨어진 거 보면은 한 10에서 15%? 그것밖에 안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결국은 다 실제로 못 버티고 던지는 분들은 막 반값에도 집을 팔아서 그 가격에 체결이 됐지만 그냥 버틴 사람들은 어차피 안 팔았으니까 안 팔리면 그냥 안 떨어진 거고 그런 게 이제 같이 감안이 돼서 실제 가격 하락폭은 지수상으로는 낮게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지만 지수만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집값이 그렇게 크게 하락한 적이 없구나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또 주변에 보면은 떨어졌다고 하는데 막상 가서 매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매물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전문가 분들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그거를 지수에다 넣을 수는 또 없는 거죠. 또 이렇게 데이터로 보니까 좀 이게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좀 섣부러운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전히 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좀 가격대 절대가적인 부분에서는 좀 높은 게 사실인데요. 무주택자의 분들이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보고자 한다면 어떤 걸 좀 보는 게 좋을지 그 리차드 탈러라는 그 유명한 행동격제학자분께서 이제 실험을 하셨던 건이 있는데요. 한 실험 집단에는 30불씩을 주고 그러고 나서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9달러를 더 받고 뒷면이 나오면 9달러를 네가 나한테 줘야 돼. 그러면 할래? 라고 하면 대부분이 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달러를 안 줘놓고 그냥 돈이 없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39달러를 주고 뒷면이 나오면 21달러를 주겠다. 하지만 이 도박을 하지 않으면 그냥 30불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냥 도박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결과값은 똑같거든요. 초기 자본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선택을 되게 좌우하는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하우스머니 효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통상 우리가 보시면 주로 유주택자는 뭔가 자금이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신 경우가 많고 무주택자는 뭔가 이런 초기 자본 같은 게 부족한 분들 이런 경우가 많죠. 집을 산다는 건 결국 그 도박과 같은 거거든요. 이걸 샀을 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제 이걸 사면 무조건 얼마를 번다는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기존의 무주택자는 살까 말까가 계속 약간 그 도박 같은 거에서 이거를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자본이 되게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계속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를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도박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얼마를 번다 같은 거는 차라리 그걸 선택하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하면 쉽게 이렇게 사는 그런 결정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규범적인 답변 중에 하나가 소득 대비 집값이 그래도 뭔가 합리적일 때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죠.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 소득 대비로는 어느 이상은 그래도 집값이 계속 유지가 된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매년 주거실태조사라는 거를 해서 이제 중앙값길을 비교를 한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람들의 소득 대비 집값이 몇 배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확실히 2020년과 2021년은 장기 평균 대비 상당히 좀 높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점에 차가 나면 다시 뭔가 이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는 집값이 뭐 비싸니까 더 떨어져 된다. 이런 욕심을 내기보다는 사도 된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저 지표도 약간 실거래가로 알고 있는 지표랑은 조금 다르게 나온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집값이 높았을 때가 정고점이 이제 2006년이었는데 오히려 2006년 집값이 되게 비쌀 때는 소득 대비 집값이 5.7배밖에 안 됐다가 집값이 막 하락한 이후가 이렇게 6. 몇 배로 이렇게 더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입체적인 분석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마치 이 분석으로만 보면은 2008년부터 2019년은 언제라도 그냥 집을 사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비싸다. 소득 대비 집값이 PIR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몇 배다 뭐다 해서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것도 이렇게 크게 다 합쳐서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입체적인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금리 뭐 혹은 뭐 전세가 대비 집값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분들이 또 말씀을 주시고 그 조언 주신 것들이 일단 다 참고하고 공부할 만하다고 생각은 되고 근데 이제 기업을 오랫동안 분석한 입장으로서 한 가지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은 아 우리가 뭐 하다못해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 이거 원가가 얼만데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사면 어 왠지 되게 싸게 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얼마에 샀는데 이게 원가가 너무 낮다라고 나중에 알게 되면 와 내가 너무 비싸게 샀네. 당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라면은 유명한 건설사 이제 서울이나 서권에서도 이제 활발히 이제 주택 사업을 하는 그런 건설사의 어떤 이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적자를 낼 때라면은 이들이 원가보다도 싸게 지금 이렇게 파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구나. 미분양이 늘어나고 이 미분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원가 이하로만 이렇게 할인 분양하고 할인 분양하고 그럴 때 저렇게 되는 거죠. 공교롭게도 실제로 이제 그럴 때가 집값의 바닥이긴 했어요. 이때는 정말로 어디에 뭘 사도 이제 그 뒤로는 네 이렇게 벌 수 있었던 타이밍이기도 하죠. 물론 이거를 그렇다고 또 잘못 오인하셔서 야 그러면 저런 대용 건설사가 주택사업에서 적자일 때만 사야지 라고 해서 뭐 2014년 같은데 오 조금 흑자 났네 아이 그러면 지금 벌고 있다는 거잖아 안 사 이러면 안 되고 그러자는 건 아니고 그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익이 오른다 이러면 이러면 야 이거 너무 점점 너무 많이 남기고 있는데 하면은 이제는 좀 비싸 이제 좀 많이 비싸졌는데 이 정도 감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점점 이렇게 좀 낮아진다 이러면 아 뭔가 이 공급자가 이익을 많이 못 낼 정도로 지금 집값이 좀 합리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좀 더 어떤 내가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타이밍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에 세전 이익률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 지표를 보려면 뭐 저 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다트 들어가시면은 이제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들이 나오니까요. 이제 거기서 잼재표를 보고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단기순이익이나 세전이익 혹은 영업이익 이제 추세를 이제 계속 찾아보실 수는 있죠. 근데 굳이 제가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을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저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업이 주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이런 데는 주택사업 외에도 플랜트공사 해외사업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의 그 실적만 보고서는 아 이게 지금 뭔가 손실이 났지만 이게 주택에서 손실이 난 건지 해외 플랜트에서 손실이 난 건지를 그거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나 뭔가 그 회사 자료를 받는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주로 국내 주택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몰려있다 보니 아 이 회사가 적지 않았다면 이거는 주택 국내 주택 사업에서 지금 힘들다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 파악을 할 수 있죠. 매년 이제 발표가 되는 거고 그럼 현재 지금 2021년까지 지금 보여주신 거죠? 표를? 아 네. 저기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2022년 실적은 이미 나오기는 했고요. 예. 아직까지는 건설사들이 다 이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아 아직은 이익을 내고 있나요? 아 네. 뭐 작년까지의 실적이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또 달라지겠지만 올해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은 어느 정도 답은 정해져 있죠. 이제 집값 자체가 낮아졌으니까 이 이익 자체는 점점 줄어들 거다라는 것은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 주가도 썩 이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과연 적자까지 날 거냐. 과연 나더라면 언제 날 거냐. 뭐 이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슈겠고요. 이게 또 산업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주식, 산업, 부동산 전부 다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네요. 아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나 KB에서 발표되는 이 데이터를 활용한 기사들은 또 여전히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럼 개인들이 좀 더 유의해서 좀 봐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언론사에서 이제 일하시는 기자님들이 통상 하루에 한 건 정도 기사를 써야 되는 압박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제일 쓰기 쉬운 주제 중에 하나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매주 혹은 매달 발표되다 보니까 나오면 쓰기 너무 좋은 주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와도 되게 많이 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기사를 써야 되는 이제 그분들의 노고와 사정이지 우리가 그거를 굳이 매주 매달 확인하면서 막 오 막 뭐 야 지난달보다 어쩌고 막 이거에 그렇게 몰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쭉 이 지수의 의미와 뭐 이제 실거래가와의 차이점 이런 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앞으로도 저런 기사 정보는 계속 쏟아져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알고서 단편적인 이런 정보에 휘둘리기보다는 좀 더 크게 보자 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관련 뉴스를 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지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변동률이 지금 얼만큼 올랐고 떨어진 것도 이전 대비 얼만큼 떨어졌고 이게 항상 거의 부동산 면에서 헤드라인처럼 나오는 부분이어서 또 이제 처음으로 입장에서는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것보다 하고 그것부터 이제 읽고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셔서 확실히 좀 기사를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실제와도 어느 정도 괴리가 있기도 하고 산출 방식도 우리가 익히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투자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다 의사나 서울대 나온 분들이 다 부자고 뭐 이렇다는데 현실은 절대로 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좋은 거는 이제 이런 거를 모를 때는 몰라서 막 이런 정보들에 막 휘둘릴 수 있겠지만 아 좀 공부를 해서 아 내가 이 정도 알면은 아는 만큼 뭔가 덜 휘둘릴 수 있고 좀 더 느긋하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좀 더 어떤 좋은 성과 리스크 관리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어떤 이런저런 정보에 대한 학습이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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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